누구랑 제일 깊게 사랑했어요? 비역할에 빠지죠 솔직히 다 좋아서 라는 그런 말 이런게 최근에 이승기씨까지 그래도 지금은 또 현재는 이승기씨랑 매워를 하고 있으니까 연하고 그 키스신 찍잖아요 가장 소프트했던 애들 얘기를 하기 전부터 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올라가지고 눈방아야 키스신 아 조금 제일 좋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그냥 이렇게 질문하자 가장 기억에 남는 키스신이 그러면 최근에 찍은 이승기씨 냉장고 냉키 냉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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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